먹이 쟁탈전 나 먼저 오늘은 특별히 해외 화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항구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함께 보시죠 양파 가득 청어져림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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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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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그 순간 아 세상에 갈매이다 쉭 쉭 하면서 먹튀 청어 먹튀를 합니다 와 진짜 눈 뜨고 코 베인 당시 상황 네덜란드 서부에 스케 부닝겐 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청어를 먹던 여성이 갈매기에 봉변을 당한 광경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공개된 영상에서 보면 딱 청어져림을 맛있게 먹으려는데 갑자기 갈매기가 딱 와가지고 얼굴도 밟아버리죠 냉정하게 그냥 뺏어 가는데요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황당한 상황입니다 영상 속 있는 이제 그 여성이 있는 스케 부닝겐 한 구는 청어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갈매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렇게 갈매기에게 먹이를 청어를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입간판에는 갈매기들이 공격하시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써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영상이 딱 잡히니까 어떻게 종굴 뺏어가냐 좀 무섭기도 한데요 전 박 변호사님 사모님하고 예전에 어디 섬 같은 데 놀러 갈 때 그렇죠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새우 과자 같은 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매기 같은 게 와서 먹는데 저기 보니까 지금 뺏긴 것보다는 밟힌 상황이다 얼굴이 갈매기한테 그게 조금 더 속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큰 부위는 건졌습니다 큰 부위는 이렇게 입으로 좀 방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발로 밟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불에 상처났겠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갈매기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우 과자나 그냥 과자 주면서 손을 세게 막 물어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